오늘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 만든 빵은 과일 브레이크웬입니다. 브레이크웬은 독일빵이죠. 맘모스빵에 전시되는 빵입니다. 넓게 철판빵이라고 하는 건데 철판에다가 반죽을 피고 거기에다 커스타드 크림 바르고 블루베리하든지 체리베리를 바른 다음에 그리고 소보로를 얹는 독일빵이에요. 원형은 독일빵인데 브레이크웬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저는 이것을 천연발유빵 그리고 이탈리아빵으로 장명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종은 먼저 블루베리 액종을 사용해서 블루베리 원종을 만든 다음에 블루베리 원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을 무화과 액종 형태로 그리고 약간의 당밀 이런 형태로 해서 단맛을 표현해봤고요. 그리고 천연발유빵 신맛이 나지 않는 천연발유종 원종을 이용한 천연발유빵이고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브레이크웬 하면 잘 모르니까 과일 부카치아 이렇게 장명을 했고요. 잘라서 팔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